오늘 뉴스톱보기는 국회팀 김도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일단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가장 저희가 관심이 가는 주제가 지금 체병특검법이 어떻게 될까인데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까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체병특검법은 오는 22일이 처리 시한이라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밝혀왔죠. 네 이렇다 보니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포함해서 야권은 이걸 다시 한번 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거 여전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조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에는 5개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강대강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걸 국회에서 다시 의결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인데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기 막판 낙선자 등의 불참 가능성과 당내 일부 소신파를 자청하는 의원들의 선택이 변수인데요.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의결 통과 가능성도 저희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좀 해보죠. 대중 앞에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은 올해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공개 행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랜 잠행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169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한 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기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과도 했고 조계종이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명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잠행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개 행보 저희가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처럼 명분만 있다면 또 공개 행보를 피할 이유도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도 김 여사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하죠. 이 수사 부분이 김 여사의 앞으로의 공개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이번에 정치권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전 분야를 다시 비판하고 이렇게 움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선 보도에서 보셨지만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여사 특검 주장은 물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평가를 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두고 몽상가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건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역시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나이브함은 심각한 무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국회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